은퇴 후 노후 설계 수단으로 여겨지던 귀농의 풍향계가 바뀌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 20, 30대 젊은 층 귀농이 늘고 있는데 안정된 직장 찾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 귀농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김건교 기자입니다. 음악을 전공하고 수도권에서 학원 강사를 하던 29살 동갑내기 박우주, 유지연 씨 부부. 올해 초 결혼과 함께 하던 일을 접고 용기 있게 귀농을 선택했습니다. 청양에서 고추와 구기자 농사를 짓는데 아직은 모든 게 힘들고 서툰 초보 농부지만 미래를 위한 도전이자 기회라는 생각에 신혼의 단꿈을 미뤘습니다. 20대 젊은 농부답게 하루 두세 시간은 농장 블로그 정리와 농사 정보나 지식을 교환하는 데 투자합니다. 평생 직장인 것을 찾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왔고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바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몸은 정말 피곤한데요. 그것만 빼면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쓸 수 있잖아요. 저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. 최근 적극적인 귀농 지원과 교육으로 인구 유입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청양군의 경우 전체 귀농인 가운데 30대 이하가 2015년 11.8%에서 올 4월 현재 15% 정도로 늘었고 50대와 60대의 귀농 비중은 감소하거나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. 전국적으로도 전반적인 귀농 증가 추세 속에 여전히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한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30대 이하의 꾸준한 증가세를 반영했습니다. 갈수록 30대 이하 젊은층 귀농 인구가 늘면서 귀농의 개념이 점차 새로운 창업이나 취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노후 설계의 한 방편 정도로 인식돼 온 귀농이 청년 취업난과 맞물려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TJB 김건교입니다.